왜 안 넘어가지? 문제 풀지 말고 썰을 풀란 얘긴가?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하나만 얘기하고 갈까? 아니, 원래 1강 1썰 정도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이 뭐라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썰을 뭘 풀어야지라고 생각해갖고 오지 않아. 근데 제가 지금 수업하기 전에 저기 현장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비대면 라이브를 하고 왔어. 신기한 거는 비대면 라이브를 하는데 아이들은 자습관에 있는데 나는 강의실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따로 수업하는. 하다가 뭐 질문이어서 얘기하다가 내가 썰을 하나 풀었어요. 그거에 하나만 얘기합시다. 너무 졸리대. 너무 졸리다는 거야. 점심 먹고 너무 졸리다는 거야. 그래서 졸려? 잠 깨는 거 알려줄게. 라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 되게 잘 깨웠어요. 남학생들은 제가 엄청 치댑니다. 뒤에서 막 껴안고 남학생들 뒤에서 막 뱃살 잡고 안마도 해주고 그래. 근데 제가 여학생한테 가서 여학생 배를 만지는 순간처럼 철컹철컹이죠. 이거는 사형이잖아. 어떻게 감히 여자의 배를 만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럴 수 없으니까 여학생을 깨울 때는 보통 책상을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톡톡톡 건들잖아. 근데 수업 중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야. 2016이야? 17이야? 언제야? 자, 1학년 여학생반 교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여학생이 졸고 있는 거야. 그럼 여학생이 졸면 보통 애들이 이렇게 졸죠. 이렇게 졸잖아.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안 자는 척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기대서 자거나 이러잖아. 졸는 게 보이거든 앞에 있으면.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업의 진행상 모른 척하고 가거나 이런 건데 제가 수업 중에, 제 수업 중에 애들이 잘 자진 않았어. 졸지 않게끔 합니다. 애들, 애가 자. 그래서 애들이 내가 장난 잘 치는 거 아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고 가죠. 가서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 정수리 부분에 잔디가 자라요. 잔디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한 가닥을 여기 정확한 가운데쯤에 한 가닥을 이렇게 들어서 확 뽑으면 따갖고 말지. 뽑지 말고. 뽑을랑 말랑. 뽑을랑 말랑. 뽑을랑 말랑 하잖아? 진짜 나중에 친구들한테 해보세요. 뽑을랑 말랑 되게 짜증 나거든? 실화야. 여학생이 그렇게 하고 있길래 내가 뽑을랑 말랑. 야야야. 일어나. 이렇게 뽑았다 했더니 그 여학생이 일어나서 뭐라 그럴게. 아이 씨발. 이런 거예요. 어! 미안해. 근데 그 친구도 깜짝 놀란 거죠. 왜? 여러분들 솔직히 감탄사 아닙니까? 시읍 비읍. 신발 지읍 됐어.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제가 그런 말 쓴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감탄사처럼 쓰는 게 씨발이야. 그래서 신발 이러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지. 내가 어? 나도 당황하고 그 친구도 당황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해. 괜찮아. 나는 신발놈 됐는데 뭐 신발 신은 놈이지.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넘어갔는데 뽑아보세요. 뽑아보시면 되고. 또 하나. 잠 깨는 확실한 방법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럼요. 아무것도 흔한 방법은 감사합니다.